아이슬란드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네 번째 화산 폭발인데요. 유명 관광지인 블루라구는 폐쇄됐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표면 틈새를 뚫고 나온 용암이 주변 지역을 그대로 집어삼킵니다. 시뻘건 용암이 뜨겁게 들끓고 치솟는 연기,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케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5km입니다. 4천여 명이 사는 인근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유명 온천 관광지인 블루라구는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을 시작으로 1월과 2월, 이번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화산은 폭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지각판 사이 판의 경계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33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정기적인 화산활동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항공편 운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정기적인 화산활동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항공편 운행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정기적인 화산활동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